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새로운 AI 뉴스를 발견하는 시간, 디스커버 데일리 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호스트, 유튜버 평범한 사업가입니다. 오늘은 어떤 놀라운 AI 기술이 세상을 바꾸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저와 함께 디스커버 데일리 뉴스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찌PT는 이제 맥의 일부 데스크톱 앱을 읽을 수 있습니다. 초보자 가이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의 일상생활과 업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채찌PT가 이제 맥 사용자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오픈 AI가 최근 발표한 업데이트를 통해 채찌PT가 맥의 일부 데스크톱 앱을 직접 읽고 상호작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개발자들과 일반 사용자들 모두에게 흥미로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채찌PT의 새로운 기능과 그 의미,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채찌PT와 맥 데스크톱 앱의 만남 오픈 AI는 2024년 11월 14일 채찌PT 데스크톱 앱이 맥웨스에서 VS코드, X코드, 텍스트 에딧, 터미널, 아이텀2와 같은 개발자 중심의 코딩 앱에서 코드를 읽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채찌PT가 단순히 웹 브라우저나 모바일 앱을 넘어 데스크톱 환경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요 특징 코드 읽기 기능 채찌PT는 이제 특정 앱에서 직접 코드를 읽을 수 있습니다. 자동 컨텍스트 전송 사용자가 작업 중인 코드 섹션을 자동으로 채찌PT에 전송합니다. 다양한 앱 지원, VS코드, X코드 등 주요 개발 도구를 지원합니다. 접근성 API 활용 맥웨스의 접근성 API를 사용하여 텍스트를 읽고 채찌PT로 변환합니다. 워크 위드 앱스 기능의 의미 오픈 AI는 이 새로운 기능을 워크 위드 앱스라고 명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능 추가를 넘어 AI 에이전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의의 개발 효율성 향상 개발자들은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할 필요 없이 채찌PT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컨텍스트 이에게선 AI가 사용자의 작업 환경을 직접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I 에이전트로의 진화, 향후 더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 개발에 기반이 됩니다. 사용방법 및 제한사항 채찌PT의 새로운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방법 채찌PT 데스크톱, 앱 설치, 맥웨스용 채찌PT 앱을 설치합니다. 앱 연동 활성화 워크 위드 앱스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지원 앱 사용 VS 코드, X 코드 등 지원되는 앱에서 작업합니다. 채찌PT 활용 필요한 부분에서 채찌PT에 질문하거나 도움을 요청합니다. 제한사항 코드 작성 불가 현재 채찌PT는 코드를 읽을 수만 있고 직접 작성하지는 못합니다. 특정 앱 한정 모든 앱이 아닌 일부 개발 도구에 한정됩니다. 텍스트 중심 이미지나 비디오 등 시각적 요소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향후 전망 채찌PT의 이번 업데이트는 AI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진전입니다. 오픈 AI는 이를 시작으로 더 많은 앱과의 연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일반 목적의 AI 에이전트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대되는 발전 더 많은 앱 지원 코딩 앱 외에도 다양한 생산성 도구와의 연동이 예상됩니다. 고급 기능 추가 코드 작성 자동 수정 등 더 복잡한 작업 수행 능력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크로스 플랫폼 지원 윈도우즈 등 다른 운영 체제로의 확장이 예상됩니다. 결론 채찌PT의 맥 데스크톱 앱 연동은 AI 기술의 실용적 적용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이는 개발자들의 작업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일반 사용자들에게도 AI의 힘을 더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앞으로 채찌PT가 어떻게 발전하고 우리의 일상과 업무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지켜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울 것입니다. 이 새로운 기능을 통해 맥 사용자들은 AI의 도움을 받아 더욱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작업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채찌PT와 맥의 만남이 가져올 혁신적인 변화를 기대해봅니다. AI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디스커버 데일리 뉴스는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AI 소식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